오늘은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KBS 보도본부의 경제 스토리텔러 또 패셔니스타 서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목도리가 이제 막 이렇게 부럽게 보이는 시즌이 됐어요. 제가 태어나서 그리고 최근 가장 유일하게 패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장소 요일이 목요일 이 장소입니다. 유튜브로 다 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자 오늘 경제 정리하자면 딱 이 단어로 또 외학이 돼요. 외신이 막 쏟아져 나오고 국내 뉴스도 그렇고. 금리. 오늘 새벽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또 결정했습니다. 네. 빅스텝이라고 하죠.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이언트는 아니지만. 자이언트가 아니라는 게 우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시장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고요. 4.25에서 4.5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3.25 그리고 올해는 바뀔 리가 없고. 올해는 없죠. 이제. 1%포인트 이상 미국이 더 높은 겁니다. 통상은 우리가 미국보다 경제적으로 보면 금리를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해야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데 지금 상황은 반대로 역전된 상태죠. 이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 이게 괜찮으냐 하는 걱정도 있긴 한데 여튼 일단 의미를 부여할 부분은 자이언트가 아니다. 빅스텝으로 내려왔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예정돼 있던 사안으로 보이기도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 올 한해 어떤 작용을 했나 이거 지금 일단 금리 역전 현상 얘기해 주셨고 지금 우리는 우리가 더 약한 경제니까 이자를 더 줘야 외국인 돈들이 좀 들어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설이었잖아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그런데 정부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펀더먼터리 튼튼해서 외국인 투자가 생각보다 안 빠져나간다. 거입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실 우리 정부가 펀더먼터리 튼튼하다는 말 말고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굉장히 제한된 말이긴 한데 그런데 사실 왜 이렇게 좀 상황이 어떻게 되어왔고 지금은 변해가느냐 이건 물가 기준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 직전에 2주 초에 있었던 게 cpi 소비자 물가 지수였는데 이게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좀 내려갔어요? 괜찮게 나왔다는 거는 이 직전보다 내려갔고 최근 숫자 자체는 원래 또 내려가긴 했는데 이번에는 꽤 많이 내렸고 더 중요한 건 헤드라인 물가라고 하죠. 소비자 물가 지수 그 자체는 헤드라인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코어 근원지수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일시적인 변동분을 제외한 에너지나 식료품 이런 거 제외한 거. 그걸 봤을 때 그게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로 내려간 건 처음이었거든요. 안정화되고 있다. 그래서 물가 차원에서는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다. 내려왔으니 좋다. 그런데 반대로 이게 미국 연준이 그렇게 막 0.5%포인트를 올리는 게 이미 예정돼 있었고 물가 발표 전에도 예정돼 있었고 오늘도 그랬고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더 올리는 폭을 낮출 수 없었던 0.25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이라면 고용 문제인데. 좋다는 겁니다. 여기가. 좋다? 고용이 괜찮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실업률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긴축을 막 지금 금리가 이미 4%를 넘어섰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경제를 좀 더 긴축시키겠다. 좀 안 좋게 둔화 침체되게 만들어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건데 그런데 그 가장 큰 중요한 지표가 임금 지표이고 고용시장에서 얼마나 실업률이 얼마나 되느냐 지표. 실업률 고용률이죠. 말하자면 이 지표가 안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안 좋아져야 정책 효과가 나는 건데 안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기대보다 덜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자리가 하나가 비어있다면 그러니까 실업자가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지표들도 미국에는 많거든요. 그런데 그 지표상으로 봐도 너무나도 지금 노동자가 모자라지. 그런데 그 일자리가 모자라진 않은.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이 예상과 다른데. 그러면 이게 제가 좀 우스워지는 게 그동안 연준이 특히 파월 의제가 얼마나 비장하게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금리 인상의 목표입니다. 1년 내내 얘기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이 틀려서 연준은 이거 조금 망신스럽고 당황스러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파월이 작년 중반 혹은 작년 초부터 그런 말을 해왔다면 코로나 이후에 각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병목현상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작년 초부터 해왔더라면 지금의 그 말이 진정성 혹은 이 사람이 정말 세계 경제 구루다 지도자다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양치오가나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오히려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는 경향이 여전히 아직은 임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다. 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작년 이맘때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한 2,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확 바뀌었는데 바뀐 것도 문제지만 올 초의 전망과 지금의 전망이 다릅니다. 사실은 올 초 전망은 올해 금리를 한 3번 정도 높이면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해요. 3번이라는 건 0.25씩 3번. 0.75%포인트로 올리면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17번을 올렸습니다. 폭주했잖아요. 폭주. 4%포인트 이상을 올렸거든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전망을 바꿨는데 이 전망을 바꾼 걸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점도표라는 겁니다. 점도표. 설명해 주시죠. 예전에도 점도표 얘기는 한 번 했었는데 연준에 금리 결정한 사람이 19명입니다. 그 19명이 모여서 금리 결정하고 난 뒤에 앞으로 금리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각자 점 하나씩 찍습니다. 그 표가 너무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올 초만 해도 올해 금리는 3번 올리면 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지금 17번 올린 거거든요. 14번 더 추가로 올린 겁니다. 상당히 창피한 숫자인데 이 숫자가 이 점도표에 다 그냥 박제가 돼서 있습니다. 중구단방으로. 그런데 이 점도표가 올해만 보는 게 아니고 내년도 보고 내후년도 보고 장기적으로도 보는데 내년 지표도 올해 12월에 오늘 금리 결정하면서 발표한 점도표가 또 하나 있거든요. 1년에 4번 정도 내는데 이번에 연말에 낸 점도표를 보니까 내년 금리 올리는 수준을 직전 전망보다 3번 더 올려야 된다. 0.75%포인트 더 올려야 된다. 그래서 5% 넘어가게 해야 한다라는 데 과반수의 연준의 금리 결정하는 분들이 동일한 상태입니다. 과반이나 점도표가 무섭네요. 그럼 지금 우리는 미국 금리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역전돼 있는데 한꺼번에 올리지도 못하고 지금도 시중 금리 대출 금리 오른다. 막 비명 소리 들리잖아요. 이게 5%를 내년에 넘긴다. 시작 틀렸다. 말씀해 주셨고 망신당한 거고요. 지금 예전 연준 벤 버넨키는 노벨상 타고. 그렇습니다. 금리 결론은 재무장관돼 있는데 파월은 어떡하나 싶은데 어쩌겠습니까? 앞으로가 문제인데 그럼 오늘 나온 파월 의장의 얘기, 메시지는 뭐예요? 상당히 강경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뉴스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파월이 산타랠리 기대를 박살냈다. 그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틀 전에 나왔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상당히 증시 입장에서는 반길 만하게 나왔는데 파월이 당분간 금리 인상은 계속된다. 내년에도 금리는 충분히 물가가 확실히 내려왔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계속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겠다. 지금 내리막길에 접어들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증거, 근거, 데이터가 필요하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한 겁니다. 사실 연준의 말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공식적입니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금리의 앞으로의 향후 전망을 살필 수 있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얘기 중에 주목받는 단어는 제약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약적.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를 올라갈 때 굉장히 가파르게 가던 시점이 있고 그 다음 시점은 어디가 천정이지 어디까지 올려야 되지라고 천정을 생각하는. 가늠하면서. 가늠하는 그 단계가 있고. 이제는 그 천정이었다면 한참 지나면 이제 언제쯤 내려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단계. 이 세 단계 정도가 있는데 이제 확연히 두 번째 단계에는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천정인가 여기가 천정인가 하는 이 단계에서 쓰는 단어가 제약적이라는 단어인데. 일단은 제약적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수식어가 충분히 제약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충분히는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두 번 더 올릴 수 있고 최종 금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요즘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 이 금리 수준 결정하는 건 물가 때문이에요. 물가가 지금은 한 2% 정도 1% 수준의 유지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금리 정책을 운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워낙에 물가가 높으니까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나 아니면 사모펀드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2% 수준은 맞지 않다. 지금 세계적으로 미중 분쟁 그리고 공급망도 바뀌고 있고 물가가 오를 요인이 예전보다는 훨씬 많아졌고 세계화도 굉장히 이제 반세계화 쪽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2% 말고 물가가 한 3% 오른다는 계산하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상수가 된다는 상황까지 전제하자라고 있기 때문에 최종 금리 수준 그리고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상당히 불확실한 경로상에 있지만 분명한 건 천장을 보는 시점이 되었다. 12월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봐야 되는데 시간이 한 1분 남아서요. 지금 이게 금리 인상이 우선 미국의 증시 영향이 미치고 미국 증시 영향을 우리 증시가 그대로 봤는데 청취자들은 이걸 부동산 함수 대출이자 어떻게 되나 이게 궁금하다 보니까 그러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우리 금리 얘기는 우리 일반적인 청취자분들은 돈을 빌릴 때 돈을 많이 빌릴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집 살 때밖에 없거든요. 금리라고 하니까 이자죠 이자. 그래서 자꾸 부동산을 생각하게 되고 그동안 너무 급격하게 오른 부동산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언제쯤 바닥이 될 건지 이런 게 금리와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궁금해들 하세요. 그리고 만약 금리 인상 멈추고 이제부터 내려가는 거면 지금부터 집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 금리 사이클을 보시면 미국보다 미국이 막 올라갈 때 우리는 미국만큼 올리기 어렵고요. 미국이 막 내려간다고 해도 미국하고 같이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역전된 거죠. 특히 지금은 역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내년 연말 수준으로 한 3번 정도 더 내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고 우리는 그것보다 늦게 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섣부르다. 내년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본부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